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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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따란 닌자 거북이에 훈련하면서 배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니어처로 나왔답니다 친구들 그래서 엄청 작아요 아무튼 우리 상자를 열어서 같이 가지고 놀아볼까요 그럼 다 같이 팍팍 출발 고고고 큰일 났어 악당 녀석들이 우리가 훈련하는 곳에 쳐들어와 있어 어떡하지 가서 혼을 해줘야겠어 우리 비밀아지트로 출발 아지트 오픈 저기 봐 다이거 녀석을 발견했어 헛 나도 발견했어 저 녀석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닌자 드디어 나타났군 이곳은 내가 접수하겠다 악당들도 이런 훈련하는 곳이 필요하지 적당히 너무 괜찮아 타이거 그렇게는 안될거다 헉 그러면 대결을 해야지 나의 발차기를 받아라 타이거 파워 아니 돈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구해줄게 이 타이거님의 발차기 실력이 어떠냐 타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두 명이나 늘었군 이러면 곤란하지 하하하 이곳은 내가 접수한다 바보 닌자들 우리 훈련센터에는 함정이 많은 거를 저 녀석이 모르는 것 같아 자기 혼자서 저기로 올라갔어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리자고 좋은 생각이야 내가 순순히 감옥으로 갈 것 같아 그건 두고 보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녀석들 다행이야 한 명은 해치었어 나머지 녀석들은 어디 있지 찾아보면 있을 거야 빨리 올라가 보자고 알았어 저기 뒤쪽 편에 나쁜 녀석들이 보여 응 나도 보여 빨리 가서 녀석들을 쫓아내자고 쫓아내는 것보다 감옥에 넣는 게 더 빠를 거야 알았어 나부터 출동 그럼 나도 내려갈게 알았어 닌자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히 겁도 없이 우리 훈련센터에 몰래 쳐돌아오다니 나쁜 닌자 콧불쏘 녀석 가만두지 않겠다 배틀 시작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콧불쏘 잘 가라 뭐라고 닌자 한 녀석만 남았군 공격 저 녀석을 빨리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 어 알았어 콧불쏘 녀석도 우리가 녀석들을 무찔렀어 맞아 하지만 다른 녀석들이 또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훈련을 계속해야 돼 알았지 어 알았어 저 가둔 녀석들이 어떡하지 어떡하긴 다 쫓아내야지 타이거 잘 보라고 다음에도 우리 아지트에 쳐들어오면 이렇게 혼을 내줄 거야 알았어 발사 알겠으니까 빨리 풀어줘 언제든지 악당이 쳐들어와도 혼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 강판치 도니 이제 그만 감옥에서 악당들을 쫓아내자고 알았어 잘 가라 블랙 닌자 타이거 네 차례다 잘 가라 마지막으로 콧불쏘 잘 가라고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우리 아지트를 빨리 다른 곳으로 숨겨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본성 복구 닌자 거북이 비밀 아지트 하숙으로 닌자 녀석들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어차피 개들이 맨날 이겨 개들이 주인공이잖아 시끄러 어때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오늘 닌자 거북이 아지트를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놀이를 해봤는데요 이게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작아요 친구들 귀여워요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만 잘 돕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파파